어택히트용과 함께하는 언더커버보스 언바인드 김창태 사장님과 오비오 한장주 사장님 배틀에서 아 기분 좋아 언바인드 사장님이 323표 받으셨고 259표 받으셨어요 언바인드 사장님은 어떤 아이의 아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캐릭터 어떤 날라리 뭐 이런 그림으로 돼서 그런 멘탈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다큐멘터리가 안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 저는 피해자는구나 요건 빼줘서 피해자는구나 아 그냥 저는 패배를 인정해요 졌어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승리를 하셨단 말이죠 눈 뿌리는 걸 특훈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오비오 라이더들한테 나는 가리켜달라고 전혀 안그러는데 자발적으로 와서 전영호 전영호 어쨌든 업체랑 해도 그림이 예쁘지 않을까 아 그럼 나쁘진 않네요 붓고 싶어 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싸움께야 뭐야 와베 비케이 위아브로 비케이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아 내년에? 연습해서? 연습해서? 아 내가 돈도 너무 안탔어 나도 생각해보니까 두 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당나배틀 이후에 했던 장소 있죠 그쪽에 내려가서 눈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와 큰일났네 승자가 눈을 날릴 줄 모르네 큰일났네 이거 엣지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너무 뒤버스러워서 안들어가 상현 씨 몇이에요? 152 152? 딱 맞네 딱 맞네 다리 자리 됐어 조용해 출발 완성 출발 해도 돼요? 그 반전을 보여드릴게요. 선한 미소 뒤에 나의 이 비열한 미소를 꼭 보여드리는 거예요. 쏘아 쏘아 치카가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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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각이 없어요. 자 기분 어떠세요? 아 뭐 오늘 시원해요. 아 그게 아니라 항상 이러더라 실전에서 잘해. 아 이런식에 이런식에. 패딩 해보니까 하나도 안 좋아. 아 오비오 패딩? 아니 아까 뭐 상업적으로 써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나도 한번 쓰자죠. 뭐 선물 받았는데요. 아 그래도 이거 먹고 다음에 배틀을. 힘내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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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티날레! 화이팅! 그라운드 틱 출발! 아 이거 맞을만하네. 어 나 괜찮았어 나는. 경기 버쩍 나네 진짜. 어 냉수같아. 네네. 으음. продą이.